이제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 또 코로나19 불확실성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증시 이 함수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어떤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미 대선과 코로나19가 지금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고 미국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누가 이길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죠 사실 4년 전에 계속 투표 결과가 나올 때도 방송을 제가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다들 당연히 클린턴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뒤집혔고 한 오후 몇 시쯤이었나 그러면서 리포트 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시면 폴 차이가 여기 나와 있듯이 2.1% 정도밖에 안 났었어요 2016년 당시 그리고 클린턴이 이길 가능성이 한 74%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는 90%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든이 90%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4년 전보다는 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아까는 2.1% 차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맹추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8% 차이 정도 이게 좀 더 좁혀진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4년 전보다 힐러리가 될 가능성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왜 그럼 이렇게 계속 지난주에 거의 자그마치 5, 6%씩 빠졌거든요 미국 중소형주들은 거의 7%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4년 전에 2016년 대선 구간의 조정이 실질적으로 한 두 달 동안의 한 5% 정도가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예상 외로 되자 하루 만에 6.4%나 폭락하는 모습 물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세 정책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죠 2020년 대선 기간에 지금 보시면 두 달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10%나 조정을 받았었고요 어제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로 보면 8.8% 조정 아니면 아주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7.6% 조정이니까 지금 4년 전보다는 훨씬 더 조정을 많이 받은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불확실성은 대선 전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확실하게 클린턴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때는 불안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여론조사는 그때보다 더 높은데 불안한 거죠 이거는 누가 될지 아직은 확실히 잘 시장도 모르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좀 이번에는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거죠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때 한번 속았으니까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게다가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차트가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불복할 수도 있다 대법원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스티스 한 명 또 대법원 판사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2000년에 있었어요 2000년에 2000년 그런데 2000년이 어떤 해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부시랑 엘고 붙었을 때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주의 경합이 너무 약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달에 했는데 결론은 1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났잖아요 그랬었었네요 그런데 더 문제인 거는 이때가 닥한 버블이 붕괴되던 시기예요 마침 겹쳤군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나스닥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번의 고점에서 폭락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시는 거죠 여기 차트도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대선 결과 그렇죠? 대법원은 지연되니까 바로 폭락을 하잖아요 또 계속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30% 폭락장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00년과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2000년이랑 더 현재의 대선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대법원 가고 서로 불복하고 이렇게 되면 2000년 모습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큰일이네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저께 시장 올랐죠 그리고 오늘 지금 선물 보면 거의 1.5%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뭐가 차이냐면 이때는 제가 여기 나와있지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60%나 급등을 했었던 이 구간 1998년에서 2000년 이 구간이 사실은 실적이 반타작이 났었어요 기업 실적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버블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주가는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실적이 안 따르는 주가 상승이 아니고 실적이 충분히 따라와주는 주가 상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걱정은 기후라는 거고 우리는 펀디멘탈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의 재현을 우리가 걱정할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과거의 역대 지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과거의 이렇게 필러리나 이번 또 바이든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항상 예측이 좀 가능했었거든요 옛날에는 폴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믿었고 실질적으로 폴 결과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과거 1896년 이후에 대통령 임기 구간에 다우전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대선이 일어날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대선이 일어난 다음 분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사실상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 거죠 두 분기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4, 4분기 내년 1, 4분기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이벤트를 겪다 보니까 또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못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간 임기가 이제 4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을 나누고 그 매해에 분기별로 다우전수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그렇죠 임기 첫 해 1분기 그러니까 지금 내년으로 상점하자면 내년 1, 2, 3월쯤 그때 수익률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해 4분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역시도 한 5% 정도는 올랐으니까 올 마지막 분기와 내년 첫 분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통계적인 의미 있는 수를 갖고 있다 이거죠 원래는 그런데 원래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안 그렇다는 거죠 4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2000년도의 그런 이벤트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다 빼고 바이든이 그냥 예상대로 당선이 됐다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시장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게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면 당연히 대형주들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많이 안 좋아지죠 법인세를 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S&P500을 보면 지금 현재는 상승 여력이 한 11%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법인세를 28%로 반영하면 상승 여력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라는 것은 ROE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ROE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S&P500이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21%대 22%가 있는데 8.7%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게 13.1%나 된다 왜냐하면 더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런 거죠 나스닥은 그렇고요 나스닥 100을 한 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나스닥 100은요 한 16%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더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세금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거예요? 21%에서 28%로 7%포인트 정도 올렸을 때 네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깔끔하게 오르지 못하라는 거죠 그런데 법인세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얼마 이상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결국 이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익이 줄어드는데 어차피 다 같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러면 이게 이제 아예 이 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돈이라면 오케이 하겠는데 어차피 그 나라 안에서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법인세율을 올린 거니까 어느 기업만 특정해서 너만 법인세율을 많이 내라 이건 아닐 테니까 어차피 다 같이 법인세율을 올리는 거라면 다 같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고 역시 경쟁에서 더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 왔으니까 크게 영향 없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변수를 다 제외하고 그냥 법인세만 딱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숫자로 계산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이 정도의 여력은 있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나스닥은 한 15%포인트 S&P는 11%포인트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전체적인 상원 하원 다 가져가면 엄청난 부양책을 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2.3조 달러가 아니라 2.5조 달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세금 걷어가지고 엄청나게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업종이 오를 거냐의 차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누가 될지 모르고 또 이런 리스크도 하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런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 6개월 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바닥 대비해서 70% 80%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한 게 뭐냐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자그마치 56만 명 정말 높은 숫자고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는 이미 지나간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나간 사태?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대를 막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의 기록이지만 이미 벌써 알고 있는 내용 세컨드 웨이브가 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치사율이죠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망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진단은 많이 되는데도 그만큼 치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독감화되는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가 예를 들어서 봉쇄 정책을 쓴다 우리도 거리두기 2.5, 3 이렇게 가서 모든 샵들이 다 문을 닫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처럼 그런 게 없고 유럽은 약간 지금 하고 있죠 프랑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망률을 워낙 높이면서 어떤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시면 과거에도 예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적이냐면 1918년에서 1919년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 때예요 스페인 독감 때도 보시면 이렇게 퍼스트 웨이브가 먼저 왔었고 세컨 웨이브가 이렇게 왕창 옵니다 그리고 이제 떨드 웨이브는 낮아지죠 이 웨이브는 사실 사망률이 높아진 거예요 이건 사망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명당 몇 명이 죽었느냐 이거거든요 세컨 웨이브가 이때 정말 더 시리어스했다 더 심각했었다 그런데 시장을 보시면 하락폭이 겨우 11%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세컨 웨이브일 때는 네 그리고 나서 세컨 웨이브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51% 폭등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이게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코로나19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부양 정책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결국 이런 부양 정책들이 요즘에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회복하는 거 같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이 회색선이 회색이 이 회색들이 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빠져나오는 게 앞으로 1년 안에 일어난다면 시장은 아주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약간 좀 반대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정도 거의 임계점 한계에 다다라서 진단자 수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중환자실에 어느 정도 버틸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이게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눌려있던 게 진단자 수는 많아도 확진자 수는 많아도 어느 정도 사망자 수가 유지되던 게 갑자기 이번 겨울에 독감 확 늘어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확 늘어나면서 아예 통제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혹시 예측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경기 침체가 오죠 그렇게 되면 오는 거고요 당연히 오죠 그거는 다 봉쇄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거리 두기를 완전히 해야 되는 거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결국 마스크를 안 쓴다면 치사율이 확 올라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그만큼 이게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더블 딥이 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현재는 낮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70 몇 세죠? 74세죠 75세인데 약 먹고 나왔으니까 2주 만에 나왔으니까 2주도 아니죠 그분은 또 세계 최고의 치료를 받으셨겠죠 물론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활동이 아예 안 일어날 거다 과거처럼 막연한 이건 새로운 병이야 큰일 났어 전 세계가 다 망할 거야 이런 리스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관련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한 100년 전쯤에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고점을 판단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다 털고 나와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지금까지는 빠질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을 일으켰으니까 잘 맞아 떨어졌던 전략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한 테이블이에요 사실은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걱정스러워하는 타이밍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미국 증시를 다 팔아야 되는지 어느 시점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제가 유한타 증권에 들어간 게 한 1년하고 지금 한 2개월 가까이 돼거든요 가자마자 제가 썼던 투자 레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붐버스트 사이클을 예측하다라는 리포트였어요 투자 레터였습니다 그래서 붐 기간이 막 일어나고 이 붐 기간에 엄청난 증시 상승이 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버스트라고 해서 큰 폭의 폭락장이 온다 옛날에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라고 해서 40% 폭락장 50% 폭락장 얘기도 해줬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저희가 들여다보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일지를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장당이 금리차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군요 언제쯤 우리는 미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장당이 금리차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여기는 0.6인데 최근 좀 올라와서 한 0.7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장당이 금리차는 10년짜리 국채랑 2년짜리 국채의 차이 이자 차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걱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플러스 1.5% 이상으로 올라서기 시작하거나 이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것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셨으니까 마이너스 0.2%이라는 것은 이게 혹시 장당이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플러스 1.5%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이가 너무나도 안 되고 너무 마이너스 나도 역전이 돼도 안 되고 딱 지금 같은 때가 좋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을 둘 다 봅니다 근원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지금 1%대 중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죠 2% 된다 하더라도 계속 금리 안 올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가야지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동성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파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금리 인플레이션 수준이고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은 시장을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에서 9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항상 어떤 대폭락장이 일어났을 때는 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달러가 폭락을 하거나 엄청나게 달러가 폭등을 하거나 그러니까 폭락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금융위기 때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등을 했던 때는 언제냐면 너무 비쌀 때는? 네, 닥한 버블이 일어났을 때 닥한 버블이 일어났을 때 폭락하기 전에 120 넘어갔었습니다 120이요? 네, 달러 지수가 그래서 지금 88 이하 수준이나 105 이상 수준일 때는 조금씩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6센스 말씀 주신 걸로 보면 88에서 105 사이에 지금은 참 좋은 숫자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그리고 6센스 모델상 이거는 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왔다가 다들 너무 강연하셔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제가 돌리는 모델입니다 어쨌든 이 숫자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모델링을 하고 제가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제가 운용할 때 쓰는 모델입니다 이게 현재 플러스 4점인데 네, 맥시멈이 플러스 6점인데 지금 플러스 4점이라는 거는 우리는 플러스 3점 이상일 때는 적극 매수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수가 0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해치판드 매니저를 할 때부터 계속 만들어 왔던 거라서 지금은 시장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라는 게 4점이었다가 바로 다다음주에 0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점수예요? 이쪽 그런데 주간 단위로는 안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 경기선행지표, 밸류에이션, 이익모멘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게 바뀌는 게 주간 단위로 팍팍 바뀔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한 월간 단위로 바뀝니다 그게 예를 들면 4점, 3점, 2점, 1점, 0점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지 이게 4점이었다가 0점 됐다가 다시 3점 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어쨌든 플러스 4점이라는 6센스 모델상 점수는 투자하기 괜찮은 점수고 그래서 쭉 보시면 전당이 금융차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제가 돌리는 모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물론 좀 많이 올랐으니까 걱정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또 10%나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걱정스럽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6센스 모델상 점수는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점을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점이 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돌리는 모델 중에서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시장은 상승을 한다 M2 증가율이 낮아지면 시장이 빠진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6센스 중에서 하나의 요소가 이거거든요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유동성의 숫자가 정말 너무 높아요 이런 숫자잖아요 저는 제가 27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일을 했지만 정말 많은 리포트를 쓰고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봤지만 이런 숫자 나온 적 없어요 이만큼 풀린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역대 최고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고점이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섣불리 여기 고점이다 빨리 팔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저는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높은 숫자고요 그다음에 미연준이 지금 코로나19로서 3조 달러나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시장이 위기가 터졌었던 2008년도의 2배 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때 1.3조 달러 샀는데 지금 3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다들 얘기하는 게 이게 더 올라가서 거의 한 4조 5천 5조 달러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할까? 이런 의구심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돌려보는 제가 고점을 얘기를 할 때 보통 M2와 시총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M2를 쓰지 않고 GDP를 썼었어요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 나누기 시총 해서 이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GDP의 생산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로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유동성 M2 숫자로 계산하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20% 한 3%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만 놓고 보면 정말 지수는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거 장단기 금리 차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달러 인덱스 같은 수치들이 내가 탈출해야 될 시점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4개 혹은 5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탈출 시점이야? 아니면 4개 정도 중에 3, 4개는 걸려야 3, 4개 정도는 걸려야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0점이면 중립이고요 마이너스 3점 내려가면 정말 다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개의 요소가 안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통화정책이잖아요 통화정책 플러스 재정정책을 보시면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파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이 숫자 한번 보시면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재정적자 수전과 통화정책 부양책 통화정책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M2 중과율이 실질적인 GDP 성장률보다 초과로 늘어나는 추가 부양이죠 그 두 개의 숫자 정부 재정적자와 추가 통화정책을 더했을 때 도대체 GDP의 몇 프로를 쓰고 있느냐를 계산한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한 17% 2차 세계대전이 한 30% 조금 못 미치는 한 28% 그 다음에 더블 딥 리세션, 베트남 워 이건 다 10% 미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가 약 한 18% 정도 2008년도 지금 여기에요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35%에요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GDP의 8%에서 10% 더 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추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1.8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심지어는 민주당은 블루웨이브가 생기면 2.5조 달러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에요 그러면 GDP의 8%에서 10몇 프로잖아요 그걸 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회복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은 있고 여력은 있고 한데 지금 저축률이 그래서 급등을 한 거고요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고 특히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알 테고 또 돈이 얼마나 더 풀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맞는 반응들을 사람들이 혹시 이미 한 건 아닙니까 이미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금리가 지금 0%에서 1% 사이인데 갑자기 이게 4% 갔다 그러면 폭락장 옵니다 무조건 결론적으로는 돈을 얼마나 풀었는데 그 돈이 지금 채권시장에 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에도 돈이 엄청나게 가 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조금만 가도 주식은 더 오를 룸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더 이상 돈은 채권을 안 가거든요 오히려 주식으로 가지 또 다들 이런 걱정은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채권을 많이 풀고 돈을 푸는데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냐 나중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120% 선진국입니다 이게 떨어졌고 신흥국이 한 50% 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때도 정말 부채가 많이 커졌던 때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죠 보면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때보다 더 높았는데 이건 위기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투자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10년 국채금리였어요 미국에 그때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았을 때 금리가 얼마나 난지 보실까요? 2%예요 그렇죠? 2%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1%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부채가 아무리 많더라도 정부가 부담이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부채 비율의 차이는 지금 겨우 몇 십 프로 차이잖아요 2배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금리는 2배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터지는 리스크는 아니다 게다가 유럽 쪽에 옛날에 터졌었을 때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왔었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 ECB가 터진 게 아니고요 유럽 전체가 터진 게 아니었고 그때는 아시겠지만 스페인 피그스라고 하는 그리스 그때 걔네들의 부채 비율은 얼마였냐면 선진국이었잖아요 GDP의 160% 180%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평균 선진국이 120%잖아요 여기서 10% 더 쓴다 하더라도 130%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가다가 금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좀 너무 빨리 걱정을 하시는 거다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서 투자하기 겁난다고 할 만한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 같은 1조 달러가 부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금리가 2%, 3% 되니까 지금 1% 금리의 2배, 3배를 매년 정부가 냈어야 되는 돈인데 그런 부담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미국 주식 뭘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좀 빠르게 몇 개만 정리해 주시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선은 지금 약간의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반독점법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풀 거니까 중소형 기업들을 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자 리카버리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쪽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중소형주나 이런 쪽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반대로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못 올랐던 쪽에다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뭘 투자를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ETF가 있어요 중소형주 ETF들을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중소형주 러셀 2000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수익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3년간 러셀이처럼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한 5%? 2.56%입니다 아 5%도 안 돼요? 네 3년 동안? 네 그런데 나스닥은 얼마일까요? 나스닥은 한 30% 먹었겠죠 63% 63%? 네 3년 그 다음에 S&P가 27% 다우존스 그렇게 안 좋은데도 14%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회복한다고 믿으신다면 중소형주를 일정 부분에 투자를 해도 된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체크업을 하냐면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 가치 모델러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들여다보는 가장 대표적인 IWM이라는 ETF가 있어요 IWM 이건 러셀 2000을 추종하고요 그 다음에 IWO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장주 중소형주 그 다음에 IWN이 있는데 이거는 가치주 중소형주입니다 IWM, IWO, IW 또 뭐 있었죠? IWM이 전체 IWO가 성장 IWN이 가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개가 다 상승되어 지금 죄송합니다 보시면 20%, 16%, 4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를 보게 되면 그래 그러면 이제는 중소형주 좀 투자해도 돼 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중소형주를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좋다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전재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포트폴리오는 항상 만드셔야죠 포트폴리오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에 몰빵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투자를 갖다가 지금 프로모션 하시는 분이 투기를 조정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중소형주 투자는 저는 전체 포트에 20%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트의 한 10% 정도 지금 이제 3, 5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정확하게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늘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ETF 싫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알주시기 재밌죠 그래도 종목이 좋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종목을 좀 띄워드릴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IW 안에 있는 IWN과 IWM 안에 있는 가장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대표 종목들 제가 또 모델을 다 돌려봤는데 여기 보면 리티아 모터스, 헤리티지 홈스, 에센트 그룹, 사우스테이트, KB홈스, 렉스노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대충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냐면 자동차 판매상, 건설, 전반적으로 오토메이션 관련된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IWN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리티아 모터스는 또 올라옵니다 이게 같은 종목인데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자동차 판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쪽이고요 헬렌 오브 트로이, 그 다음에 철칠 다운스, 퍼프먼스 푸드, 데컬스 아웃도어 이런 거 보시면 다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건설과 소비 관련된 중소형주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분석하실 때는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투자를 전체 포트 다 실으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렸고 전체 포트에 10에서 20% 정도만 실으시고 그중에 좀 더 초과 수익률을 내시고 싶으시면 이런 종목으로서 인덱스보다는 종목으로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7시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원래 끝난 시간이 많이 줄어들으시는데 여전히 계속 남아계셔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산 종목들 아닙니다 아까 덧글 보이니까 성장주 쪽에도 혹시 괜찮은 잔돈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경우는 어떤 기업들이 좀 있다고 좋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아직까지 성장주를 던지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대메탈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k자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빈곤층과 블루 칼라 쪽을 부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펀드메탈이 좋은 쪽은 당연히 대기업 화이트 칼라 부유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가 적절한 게 일으키시기 좋겠고 전체 포트의 한 40%에서 50%는 이런 성장 대형주들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사셔야 되는 거 삼성전자 사셔야 되는 거 이런 식인 거죠 LG화학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장주는 지금 현재 정말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성장주는 아직 끝난 거 아니냐 왜 끝난 게 아니냐면 과거 2000년도 닥한 버블이 끝났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이런 성장주들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뭐가 깨졌냐면 펀드메탈이 깨졌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보시면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펀드메탈이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언제 깨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트 이 테이블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주를 다 파셔야 돼요 미국 성장주 다 파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네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플랫폼 회사들이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가격 인하를 일으키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요 이런 회사들이 그런데 계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30%까지 가요 그럼 더 이상은 못 늘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립니다 이번에 나왔죠 아이폰이 이어폰 그다음에 파워 아답터 안 주죠 안 주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이번에 미국의 섭스카리버에 대한 가격을 월 결제액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미국만 미국만 아직 저는 올린 알겠습니다 그런 게 시작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더 이상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는 어렵네 그게 이제 애플이 됐고 그게 지금 넷플릭스가 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한 13개 종목들이 있는데 정말 큰 종목들인데 얘네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라가고요 그러면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요 유동성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독점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거 좀 잠깐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직까지 유동성 회수 아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 몇 개 회사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전체 파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 여력을 보고 13개 종목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보면 전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68%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 퀄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계산하니까 한 50%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들의 ROE가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익이 먼저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좋아할 때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우선 주가는 먼저 튀고 끝나는 거죠 테슬라도 얼마 전에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가격 꽤 비싸게 내놓은 것 같고 구글도 인앱 결제 애플도 인앱 결제 이거 다 돈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약간 그거를 볼 때는 전체의 ASP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단가가 간단하게 테슬라가 이번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전체 전기차 가격을 또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화 시키고 그러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회사들이 남아있는 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동훈 본부장님 대단히 설득력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설득됐습니다 제가 설득이 좀 잘 되는 스타일인가봐요 지금 제 종목이 20개가 됩니다 좋으시네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중요합니다 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대형 성장주를 언제 팔아야 될까 사실 많은 분들이 가격 올라가면 계속 불안해하시기만 하거든요 언제까지 오르겠어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래서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생각들 하시는데 대형 성장주를 파는 시기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회사가 성장하고 거기에 가격이나 쭉 가다가 갑자기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더 이상 상승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한다고 판단이 될 때 이때부터 슬슬 팔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왕창 팔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왕창 팔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가격을 슬슬 올리기 시작했다는 건 가격이 슬슬 올라가니까 바로이가 슬슬 올라가겠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 그러다가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린다든지 반복종법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유한타 증권 홍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배운 게 많아서 제가 유동원 이름을 걸고 랩 상품을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1년하고 한 1개월 지났고요 수익률은 괜찮습니까? 아주 좋은 편입니다 혹시 오늘 주신 이거를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중간중간에 나왔던 자료는요 저희가 페이지 2앱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를 최대한 빨리 S-SNS 파스블러 아삽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유동원 본부장님도 저의 진행이 괜찮으셨으면 한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언제 벌써 이렇게 됐나요? 오늘 1시간 넘게 저와 함께 오늘 저녁을 채워주신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가르침 많이 받았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하나 Run 우동원 본부장 matched 현46